여러분 안녕하세요 얌냐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삼치회 삼치가 갓김치랑 김이랑 같이 싸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두툼해 김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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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삼치김밥 삼치를 왜 갓김치랑 같이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기름기가 좀 있어가지고 고등어랑도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식감은 엄청 부드럽습니다 다시 또 먹어볼게요 그냥 그냥 새우 한입 볼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소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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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매운 가수 고ox 매운 가수 매운 갈라 히스플링 와! 다진마늘 대파 이제는 단대로 회에다가 싸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는 단대로 회에다가 싸먹어봐야겠다 이제는 단대로 회에다가 싸먹어봐야겠다 뭔가 더 저렴하다 손님들과 함께 먹으러 가득히긴 하는데 날꾸만에서 졸여주심 와.. 너무 두고 어떻게 먹는 것 같나요? 오.. 오히려 매운한 고추가지고 한입에 맵다 한입에 뼈는 뼈는 고추가듭한 맛 한입에 넣어먹는 중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이 삼치회를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이 맛이 고등어랑 정말 비슷한데 식감도 엄청 더 부드럽고 기름이 확실히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시큼시큼한 갓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